안녕하세요 시와입니다 에이펙스의 탱커 지브롤터 코스틱 오 탱커라고 멋진데 라는 생각이 한번 해봤다가 태는커녕 동네북출협 두드려 맞기만 하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치 100을 채우는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한번 해보았는데 결론은 역시 하지 말자 입니다 그래도 모든 데미지를 완벽히 방어하는 보호의 돔과 포탄 위치가 표시되고 범위가 좁긴 하지만 폭격 시작이 빠르고 밀집도가 높은 방어 폭격은 다른 캐릭터들의 능력과 비교해도 꽤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브롤터를 안정적으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면에 나서서 어그로를 끄는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탱커니까 티몬보다 앞에서 안정적으로 데미지를 흡수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에이펙스의 탱커들은 오버워치의 탱커들 처럼 체력과 방어력이 다른 캐릭터에 비해 높지도 않은데 더 넓은 피겨 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캐릭터 난이도가 매우 높으며 최하위 기어 레전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접하는 분들이 오버워치의 탱커들을 생각하고 단단해 보여서 선택하셨다가 눈물을 많이 삼켰을 겁니다 단단하기는 개뿔 두부 같은 친구들이에요 매우 소프트합니다 말랑말랑 그래도 꼭 지브롤터를 사용하시겠다는 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운영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브롤턴은 초탄을 맞으면 방벽을 던져야 합니다 와리가리 치면서 좀 버텨봐야지 일단 생각하다가는 적에게 큰절을 하게 됩니다 적이 있는 줄 몰랐는데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온다 생각이라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냥 방벽 던지세요 방벽을 끼고 근접 분대교전을 유도해야 됩니다 혼자 무쌍 찍을 생각하지 마시고 팀원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팀원들이 지브롤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바로 도와줄 테니까 수월하게 전투를 할 수 있겠죠 방벽을 던졌는데 적이 접근을 안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적 위치를 확인하고 다음 방벽이 올 때까지 적의 반응에 맞춰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괜히 섣불리 접근하다가는 그냥 사격 연습 표적지처럼 구멍만 뚫릴 겁니다 그러니 적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도록 하세요 지브롤턴 궁은 생각보다 빠르게 폭격이 시작되고 꽤 촘촘하게 떨어지는데 아직 폭격까지 시간이 있겠지라면 여유 부리다가 기전하는 적들이 많아서 쏠쏠하게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3인분대의 전멸도 생각보다 자주 띄울 수 있기도 하고 특히 게임 후반 자기장이 좁을 때 효과가 급대야 됩니다 그러니 궁극기 충전 킷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니길 추천합니다 또 궁극기는 적에게 타격을 입히기보다는 애매한 교전거리의 적들 상대로 근접 교전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아예 거리를 벌려서 우리가 도망치거나 적들이 도망가게 만들도록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듯이 피겨 판정이 넓어서 적과의 거리가 멀면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방벽을 치고 궁극기를 적 뒤쪽으로 던지면 폭격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적들이 방벽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방벽을 왔다갔다 하면서 아군 뒤에서 서포트하는 식으로 전투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탱커지만 앞장설 수 없는 에이펙스의 탱커들 탱킹은 곧 사망입니다 뒤에서 방벽으로 아군을 보호하다 방어구가 까져서 서로 실드를 채우는 타이밍에 적의 도주로나 접근 경로에 폭격을 던져 전투를 마무리 지어보세요 은근히 쏠쏠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브롤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다시 만나요 자기장 바퀴가 하나 다운 하나 억여 오케이 죽었어 오케이 요거 하나 보고 간다 진짜 아이씨 들었다 리얼루 씨 뵈 뵈 뵈 뵈 뵈 으리 위에 위에 뭐야 나 왜 이렇게 풀려나 봐 맞았어 저 어 하나 다운 이렇게 다 끝났다 하하하하 이것이 지금 알다 미쳤다 그리고 방벽 사용 꿀팁 방벽은 보다 안전하게 기절한 적을 피니셔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니 적극 활용하세요 물론 항상 안전한건 아닙니다 하하하하 이게 뭐야 하하하하 이게 뭐냐 하하하하 야 쟤 왜 안죽어도 쟤도 죽었어야 되는데 하하하하 다행히 이제